오늘 이 자리에는 강추위에 눈까지 내든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직접 듣기 위해 의정동의 김태일 회장님과 선배 의원들이 언론이 여러분께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석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 앞서 김경희 시장님께서 지난 11월 1일자 이천시 인사관령에 따른 시 집행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일자 인사관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문의 행위 때 교육 중의 사회로 미처 소개를 감사드린 간부 공무원입니다. 대상 간부 공무원에서는 모두 앞으로 나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정판은 기획예산 담당관 직무들입니다. 임철순 민원역국 과장 직무들입니다. 최영필 주택과장 직무들입니다. 다음은 보직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상호 건축과장입니다. 홍신규 질병관립과장입니다. 금일 소개한 간부원에게 의원들의 행위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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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